수학 꽃결망과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치르기 전에는 항상 마음이 좀 느슨해지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려면 오늘 왕창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곧 고3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좀 느슨하게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고1 친구들도 기말고사 시험 대비 전까지는 좀 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축지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 때문에 많이 놀고 있을 거예요 서서히 이제 1학기 보내고 2학기 되고 특히 2학년 친구들의 지금 많이 나오는 시점인데 정시 파이터라고 해서 정파 이렇게 얘기도 하겠죠 정시 파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심지어는 이게 1학년 아이들도 정시 파이터라는 이야기에 어둠이 들어가지고 정시 파이터로 돌입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은 내신이 좋지 않은 재학생 대상으로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건데 제 수생은 해당되지 않아요 정시 파이터는 일단 처음에 이 말이 나온 게 이게 일부 자사고, 특목고 자사고, 특목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해 명문고 친구들이 자기가 보는 모의고사에 비해서 가고 싶은 대학보다 현저하게 내신 점수가 좀 낮은 학생들이 쓰던 말이었어 내가 지금 가고 싶은 대학이 스카이 라인인데 수능은 2등급 정도가 나오고 있고 모의고사가 내신이 4등급, 5등급 나오는 기적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어차피 수시에 대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시 모드로 돌아가서 정시를 올인하겠다 라는 말이 정시 파이터예요 이게 이제 약간 바뀌어가지고 수시 준비한 아이들, 수시 파이터, 논술 파이터, 적성 파이터 이렇게 싸워? 파이터들이 많이 생겼어요 정시 파이터한테만 지금 얘기를 해볼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 정시 파이터들을 내가 만난 친구들은 전부 다 결과가 좋지 않았거든 그래서 어느 경우에 정시 파이터로 돌입을 하고 어느 경우에는 그래도 수시에 좀 올인을 하거나 수시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구분을 좀 지어볼게요 자 일단은 결말은 좋지 않아요 결말은 좋지 않아요 결말 좋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시 파이터로 돌입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먼저 얘기해보면 일단 고3 기준 3월에 약간 뭐 강사들 분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 약간 의견 차이 있겠지만 선생님 기준에서는 전부 다 2등급 전부 다 2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힘들어요 전부 다 힘들어요 여러분 2등급이라는 점수는 정말 높은 점수거든요 1등급과 2등급이 10% 내외 합쳐서 2등급을 매겨지기 때문에 2등급이라는 점수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를 전부 다 포기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단순히 지금 내신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신을 포기한다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내 경험에서는 대부분 아이들이 모의고사 점수도 안 나오거든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온 상태에서 내신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은 정시 파이터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고1이기 때문에 고3 말고 그래 고1과 고2 최근 모의고사로 바꿉시다 최근 모의고사 기준으로 전부 다 2등급 이상이 나오지 않은 친구들 혹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학교가 그래도 좋은 고등학교다 좋은 고등학교다 좋은 고등학교다 명문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친구들만 정시 파이터를 하시고 아닌 친구들은 전부 다 수시에 도예요 애도 투자하세요 이건 선생님이 정말로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야 수시에만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시에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봐봐 정시 파이터들이 지금 정시 파이가 뭐야? 정시 파이터들이 1학년 중에서도 있거든 1학년 중에서도 많이 만났고 2학년 중에서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있잖아 시험 기간에 남들 다 공부할 때 너희들 안 할 거야? 그치? 남들 다 내일 수학 시험이래 내일 국어 시험, 내일 영어 시험이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거 다 쌍그리 포기하고 모의고사와 수능이 올인할 수 있어요? 내 경험에는 없었거든 만약에 정말 정시 파이터라는 마음이 딱 생겼으면 그거 다 버리셔야 돼 내일 내신 시험에 무슨 과목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수시 다 포기했는데 그치? 근데 그런 친구들이 없었다는 거지 가장 애매한 포인트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신 공부도 어슬렁 어슬렁하게 하고 그 기간에 또 정시 집중 안 하기 때문에 어슬렁 어슬렁하게 하면 정말로 둘 다 놓칠 수가 있거든 시험 기간에 완전 포기할 자신이 있으면 완전 포기할 자신이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봐 알았지? 여러분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있죠 학습 교과 활동 학교과 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그 다음에 봉사활동 다 단절하세요 그러니까 학교 왜 가? 학교만 가고 학교 안 가도 되겠다 그치? 어차피 출석 안 해도 되니까 시험 기간에 완전 포기하시고 교과 활동, 봉아리 봉사를 다 포기하시면 정지파이트 할 수 있어 그렇잖아 냉정하게 생각해 봐봐 이거 다 뭐하러 해도 어차피 나 학생부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시면 여러분 학교 교과 반영 비율이 1,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높잖아 3학년 때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수시에도 투자를 하라는 말이고 정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친구들은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세 과목이라도 하세요 전 과목 반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국영수 반영하는 학교도 있잖아 그치? 여러분이 선생님이 예전에는 제수종합반 담의문 했었기 때문에 원서를 많이 써줬는데 정말로 이렇게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내신을 애들이 아무리 포기했다고 하지만 내신을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맞춰놓으면 인공호 패가지고 대학을 보낼 수 있긴 있더라고 수시가 붙는 친구들은 걔네도 이유를 모르고 나도 이유를 몰라 어떻게 붙어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너무 섣불리 정지파이터로 돌입하는 친구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선생님이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정지파이터잖아 싸워야 되잖아 싸우려면 이런 마음가짐 다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학교의 시험기간 다 무시할 수 있고 교과활동 무시할 수 있고 담임선생님 잔소리 무시할 수 있고 동어리 무시할 수 있고 봉사활동 시간 하나도 안 채워도 되니까 나 정지파이터 할래 라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시고 대신에 그런 친구들은 보통 주변에서 좋은 고등학교라고 알려져 있거나 모의고사가 2등급 이상 나와야 돼요 까다로워요 섣불리 내신을 포기하는 경우 정말로 위험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선생님은 그 내신에 좀 충실한 편이었거든 오히려 모의고사보다 내신에 충실한 편이었는데 3학년 돼서 그 수시를 떨어지는 바람에 정시로 가게 된 케이스였어요 물론 재수를 했지만 근데 이제 내신에 올인하다가 혹은 내신에 좀 더 집중을 하다가 모의고사 점수나 수능의 방향을 약간 틀어 틀어서 그렇게 학습을 만들어가는 과정보다도 모의고사에만 집중을 하다가 내신 다 포기하고 정시파이터로 돌입한 결과가 훨씬 더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상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특수한 케이스거나 아니면 정시파이터로 성공한 친구들이 있다면 물론 박수 쳐줄 일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선생님 오늘 얘기하는 말 잘 새겨 듣고 너무 섣불리 내신 포기하면 정말 위험한 일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가 2학년 그러니까 2학기 기말고사라는 이벤트 남아있고 그 전까지 약간 좀 여러분 루즈하게 학습을 진행할 때지만 절대로 고등학교 내내 3년 내내 공부만 하는 건 아니지만 3년에 어느 한순간도 여러분들한테 허투루 쓰이는 시간이 없어야 돼요 강의도 열심히 듣고 여러분 동아리나 교과활동,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거지 너무 내가 정시로서 뭔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탁 이렇게 차린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니거든 생각해 봐봐 여러분 대신 다 포기하고 3학년 때 1년 만에 모의고사 4등급이나 5등급이 여러분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보통 좋은 학교일 테니까 1, 2등급으로 올라가는 일은 굉장히 좀 확률이 크진 않죠 확률이 크지 않고 여러분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은 이유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들의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야 그게 너무 섣불리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서 확정에 딱 지어가지고 나 그리로 나가겠다 라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다 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영상 촬영했고 곧 있으면 겨울방학도 되고 기말고사 시즌도 있겠지만 겨울방학이 되게 중요한 기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겨울방학 전에 어떤 에너지를 잘 만들어서 학습 상태를 쫙 끌어올려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도 계속해서 컨텐츠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케이스트들도 계속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주어진 역할 수선을 다 하시고 다음 시험 기간 전까지 계속해서 그 배움이 복습하고 공부해 나가면서 건강을 잘하고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은 영상에서 강의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 강의 듣지 않은 친구들도 오늘 내용 잘 기억해서 자기의 컨텐츠, 컨텐츠? 자기의 상태 최대한으로 맞춰놓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